살인? 태주가? 장서방 구속되면 새해 네 집에서 어찌 버틸까? 태주 그 놈 검찰 수사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야. 총장, 검사장, 지검장 라인 다 동원할 겁니다. 걱정 마세요. 내가 말한 게 진실입니다. 증거 없으면 만들어. 진술 안 되면 조착해. 나 다음 주에 미국과 성진 학원 누나한테 넘길게. 태주 검찰 소환이 오후 2시지. 모든 증거들이 자네를 가리키고 있어 범인이라고 물어보지. 윤설이한테 지금 바로. 태주 검찰 소환이 오후 2시지.